한글자막 by 한효정 동남아 우째 작가에 예를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가울 생에 시기에 낳았잖아 마두하고 한투나 그 사람 목소리가 숨어오른 바람소리 우리서가 어떤 날 내맡길에 달아지고 있는데 모든 바람소리가 눈물이 날까요 아 길은 사슴처럼 그리우면 돌아야 슬슬 안할 때 하얀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